자 마음대로 마인크래프트 이번에는 저희가 동물 숨바꼭질을 해볼 겁니다. 동물 숨바꼭질이죠? 혹시 평소에 되고 싶은 동물 있어요? 뭐뭐 있죠? 늑대, 양, 돼지, 슬라임 슬라임도 있어요? 말, 소, 말은 없겠다. 소 이렇게 다 있는데 되고 싶은 거 있으세요? 슬라임 슬라임이요? 왜요? 말캉말캉 말캉말캉한 거 좋아하시는구나 말캉말캉 말캉말캉 아 그렇군요 원래 그러지 않았는데 별거 없으시네요 별거 없으시네요? 아니요 아니요 어쨌든 저희가 마인크래프트 파주시는 G신이라고 있거든요 G신 어떻게 보면 신적인 위치에서 저희를 총괄적으로 지켜보고 계신 그분이 딱 저기 옆에 계신데 엄청 팬이라고 아 진짜요? 감사합니다 그냥 말캉, 두리두리 이러면 그냥 빵 터진대요 두리두리 이러면 왜냐면 제가 저거 말만 하면 그냥 무표정으로 정색하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광두리 씨를 엄청 팬이라고 저는 왜 그런 팬이 없을까요? 행복하네요 감사합니다 행복해요? 네 그럼 한번 한마디 하세요 어 바로 옆에 있긴 하지만 영상편집 감사합니다 아 뭐야 저 안에서 뭔가 흐뭇한 웃음소리가 들리나요? 네 그래도 뭐 시청자분들도 강두리 씨 좋아하는 분 많으니까 아 네 두리 씨도 또 좋아하시잖아요 네? 금시초문인가요? 아 네 오늘 처음 하는 소식이네요 아 저도 처음 알았어요 자 저희가 그러면 이제 이번에 동물 숯바꼭질은 MC팀 대 시청자팀으로 할 건데 시청자분들 참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자 검색창에다가 마인크래프트 헝그랩 검색하신 후에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마마가채우 게시판에다가 본인 마크 아이디어와 함께 글 남겨주시면 되고요 네 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센스있는 제목으로 써주시면 저희가 뽑아드리니까 글 많이 많이 써주세요 저희가 오늘은 세 팀까지 뽑아볼 거고 자 진행을 할 때는 이제 그러니까 두 명씩 팀이라서 저희가 한 세 팀이면 여섯 명을 뽑을 거거든요 음 그 이제 저희가 두 명씩 정해서 할 건데 나머지 네 명은 절대 뭐 저희가 위치 딴 데 계시고 참여하지 마시고 저희 2대2 활동하는 기다려주세요 네 자 그러면 이제 게시판 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같이 하실 박쥐도 있구나 박쥐도 있어요 자 일주일에 한번 반드시 참여해야 되는 마마 자 일주일 매주 어 미니언즈 아 귀여워 와 말캉말캉 바로 말캉말캉 말한 지 얼마나 했다고 와 내가 말 한마디 하면 두또 않는 것들이 아 죄송합니다 두또 않는 우리 사랑스러운 시청자분들이 바로 저렇게 도축해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투유님 아 저희가 알려드릴게요 저희 많이 뽑을 거니까 투유님 알려드리고 자 처음으로 꼭 하고 싶어요 아 처음 참여하시는 분이네요 아 영상만 보다가 지루해서요 아이디를 어떤 것으로 알려드릴까요 아 뭔가 욕하는 건가 이게 원래 츤데래 아 지루해서 신청하는 거야 뭐 재미는 없어 보이지만 참가하고 싶어 또 그래 아 그럼 그럼 안 뽑아줄게 스카이블루님 알려드릴게요 처음 참여하시는 거니까 스카이블루님 알려드리고 새로 오신 귀염터지는 두류님과 같이 야 진짜 이거 사람의 마음은 갈대라더니 이렇게 변하나 사람들 이분 아이콘? 아이콘? 저거 프로필 사진도 귀여우시네요 아 근데 닉네임 바꾸셨네요 이분 원래 구쉬라는 닉네임인데 오 어떻게 아 아 이분 자주 참여하시고 몇 호? 몇 호로 바꾸셨네요 몇 호? 자 네크님 뽑아드리고요 자 그리고 아 지금 깜짝 이벤트로 여러분 승자팀 예측 중이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누가 시청자팀이 이길 것 같아요 뭐 MC팀이 이길 것 같아요 2분의 1입니다 여러분 글 올려주시면 다섯 분께 소정의 상품 드리니까 많이 올려주시고 자 지금 세 분 알려드렸고요 자 꼬꼬가 될래요 그럴래요 빌랑님 사랑해요 빌랑팀 자 차차님 알려드리겠습니다 차차님 알려드리고 지금 투윤님 차차님 스카이블루님 그리고 력호님 이렇게 네 분 알려드렸고요 참여하고 싶어요 도기님 참여하고 싶어요 읽어주세요 제가 학교에서 사람이 아니라고 늘 친구가 그래요 저도 참여하고 싶네요 아 지금 동물이라고 본인이 음 자 도기님 뽑아드리고 사람이야 노사람이네요 네 낯닝겜 낯닝겜 자 한 분 더 보시면 뽑아드릴게요 밑에는 글 없네요 시청자팀이 시청자팀이 다 시청자팀이 이럴 것 같다 네 제가 의외로 잘 찾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맞아요 글 올리신 분 또 없나 제가 냄새 킁킁 냄새 사람 냄새 사람 냄새 사람 냄새? 사람 냄새 이게 은근 어려워요 맵이 넓어가지고 근데 오 MC팀이 이럴 것 같다고 좋아요 우리 편이 있었어 두리두리 감사합니다 라고 해주세요 왜 두리두리 두리두리 감사합니다 두리두리 감사합니다 약간 그런거에요 그 디즈먼처럼 뭔가 디즈먼 테이라 아구 뭐 이런것처럼 테이라 아구 뭐 이렇게 붙이셔야돼요 의성어 아하 약간 자기를 자 지금 일단 그냥 다섯 분 알려드렸을까 다섯 분 일단 들어오시고요 다섯 분 일단 들어오시고 저 배고픔 안달게 좀 해주세요 오 애교 좋다 승자는 시청자팀이요 학원이 7시 30분이라 결과는 9시이어야겠네요 자 일단 다섯 분 저희가 댓글로 알려드렸으니까 들어오시고 저희 게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빌랑님 두리님이 시청자들의 상품을 위해 져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팀 승리로 뱅팅하죠 어허 져주실거에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이거 맞다 이거 지면 저희 벌칙이 있어요 벌칙이요? 저희가 이제 정말 많은 벌칙을 해왔거든요 민혁 누나랑 네 근데 오늘 이제 두리씨가 오면서 또 피디님께서 벌칙을 준비하신 와중에 물어보셨죠 벌칙 네 근데 저한테 이러셨어요 어떤 거든 다 괜찮냐고 그랬더니 아 저는 괜찮아요 저는 심한 것도 받았어요 뭐 이렇게 더 심한 것도 뭘 받아보신거에요 벌칙 예전에 뭐 캡사이신 먹기 뭐 까나리 액젓 뭐 까나리 액젓 어땠어요 먹을 때 어땠어요 먹을 때 그게 막 찌릿찌릿한게 아 신세계를 경험하니 저도 최근에 막 소금커피 막 아 그래요? 다 먹었는데 얼마나 강수를 드실지 어쨌든 그 얘기를 듣고 피디님이 네 역대급으로 벌칙을 준비했대요 역대급이요? 사실 좀 과장이 심하신 분이긴 한데 과장이 심한 피디님이었는데 아 좀 불안한데 역대급 역대급 저희가 벌칙을 했던게 빼빼로 게임 막 이런거 했었거든요 아 진짜요? 이런거 설마 또 이런걸 준비하셨겠어 아까 아 저는 그냥 이겨야돼 예언? 이겨야돼 잘 찾겠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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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오셨구요 나머지 저희가 알려드린 이게 뭐에요? 처음하신다는 스카이블루님하고 차차님 들어와주세요 자 그러면 들어오는 동안 지금 계신 분으로 게임을 진행하죠 네 자 화면 틀어주세요 짜자잔 안녕하세요 자 안녕하세요 자 이맵에서 진행을 할건데 두리씨 여기 꽃 받아요 우와 이거 어머 던져주시네요 어? 어? 강제로 받았다 어? 지금 뭐하시는거죠? 꼬치로도 때리지 말라 모르세요? 아! 저사람 나 때려봐 자 어쨌든 이쪽으로 왔어 그러면은 나머지 분들 들어오시는 동안 저희가 2대2로 아유아유 한번 해보도록 하죠 어 팀을 도기님하고 투유님 둘이 팀 우와 귀여우시다 도기님하고 투유님 둘이 팀 네크님 네크님은 여기 위에서 기다려주세요 여기 위에서 게임 참여하지 말고 기다려주세요 시무룩해 하시네 시무룩 네크 시무룩 여기 위에서 기다려주세요 어? 네크님은 다음에 시청자분 다른 분 들어오시면 그분이랑 팀 이뤄주시고 꽃 받았어 꽃 노란꽃 저랑 팀이세요 어렵죠? 네크님 자 이제 어떤식이냐면 지금 아마 동물들을 잔뜩 풀어놓고 계실겁니다 저희 주신께서 음 이제 저희도 이제 그중에서 랜덤으로 아마 동물이 될거에요 저희가 자 저기 보이시죠? 돼지 돼지? 어우 진짜 이런데 사이에 숨어있으면 되는데 네 술래는 이제 사람 몸으로 막 칼 들고 저희를 쫓아다닐거에요 음 저희는 안 잡히고 잘 도망가면 되고요 네 제한시간은 한게임마다 5분 한게임마다 5분? 5분이고요 네 5분 끝날 때마다 공수전환이 되고 어쨌든 그리고 어떤 동물이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제가 소가 될지 돼지가 될지 아 랜덤 슬라임이 될지 양이 될지 그거는 닷도 있어요 다 닷도 있구나 치킨 지금 동물 뿌리 지금 맵이 엄청 넓어요 지금 저 한번 보세요 와 진짜 넓네요 저기서 어떻게 돌아다니다 끝낼 수도 있겠네요 근데 항상 저희 항상 잡혀가지고 항상 젖어요 아 그래요? 이게 이상하게 잘 잡더라고요 안 잡힐 것 같은데 이게 가청자라는 그런 건가? 이거 봐요 저 오 오 오 사고 교통사고 오 돼지 불쌍한 돼지 오 이거 어디까지가? 올라가는데요? 오 오 내려야겠다 오 자 그러면은 먼저 저희가 숨어볼래요? 그럴까요? 숨고 싶어요? 찾고 싶어요? 음 숨죠 숨죠 숨는거 하죠 네 참고로 시청자분들 절대 방플하지 말아주세요 자 이리 오세요 어디 계세요?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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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 이리로 모이시고 자 독인님도 이리로 오세요 저희가 1분 동안 숨을 테니까 1분 뒤에 찾으시면 되고요 저희 빨리 이리로와 이리로 이리로 따라오세요 따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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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인님은 거기서 대기하세요 트윤님이랑 저희가 채팅으로 스타트라고 알려드릴게요 나는 왜 안보이지? 여기 여기 저 여기 있어요 뭐야 이거 나에요? 오른쪽 오른쪽 여기 아니에요?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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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이거 저 안보여요? 아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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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저에요 뒤로 오시려 뭐야 나 변신도 안했는데 왜 못찾아 빨리 빨리 일단 자 자 저 이제 변신시켜주세요 변신시켜주세요 두근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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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뭘로 돼지? 어? 저 바꿨어요? 네 오케이 저 이거에요 자 시청자분들 절대 방풀하시면 안됩니다 어 똑같이 이거에요 똑같이 이거 자 스타트 찾으세요 이제 잘 숨어야 돼요 전 돼지니까 돼지 사이에 숨어있을게요 알았죠? 알았죠? 네 그리고 걸음걸이 진짜 걸음걸이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 이거 너무 돼지가 안 풀려있는데? 지금 제 화면에는 변신 안되어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씨 여기로 가지? 너무 빨리 움직이시면 걸려요 만약에 앞에 지나가면은 연기하세요 알았죠? 네 여기 좀 모여있다 오 여기 맞네 지금 찾고 있어요 저 잘 봐야죠 오 오 으악 오 어 오 오 어떻게 벌써 찾지? 오케이 여기 양 많다 둥냑술 거기 거기 가지 말아야지 오! 등락세져! 좋아 좋아. 전 이미 이곳을 탈출했습니다. 저기 저 집. 죄 없는 어린이한테 죽고 있어. 저 보여주세요. 조살 잘하시네. 아! 맞았어! 맞았어! 안 돼! 안 돼! 안 돼! 나 죽는다. 나무 칼을 하나 줘야 될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막혀지죠. 어! 저기 있다. 어! 여기 있어. 어떡해. 제가 지금 도망가고 있어. 어! 바람. 아! 왜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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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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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못 넘어가? 어? 다행이다. 아직 안 잡혔어요? 저 쫓아오고 있어요. 아! 영 살려! 영 살려! 어? 저건 또 뭐야? 어디 계세요? 어? 이게 뭐야? 아 이거 궁금한. 슬라임이에요 이거. 나 따라오는 사람인 줄 알았어. 좋아 좋아. 살았다. 살았다.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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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잡힌다! 잡힌다! 어! 살았다! 와! 이거 프리즌브레이크인데요 이거? 와! 오케이! 야! 이러다 떨어져 있는 거 아니에요? 나 왜 저래? 나 왜 저래? 나 왜 늦게 달려있어? 오케이! 오케이! 좋아! 살고 있어. 살았어. 살았어. 마침 여기 레일이 있어가지고 잘 살았네요. 숨 막혔다. 이거 마치 미션 임파서블처럼 와 지금 쫓아오고 있네? 어휴 지독한 사람. 집착하는 거 봐. 어디 계세요? 저 요점이요. 좋아. 요점에서 내려야겠다. 팟! 저 지금 진짜 동물인척 연기하고 있어요. 제가 그쪽으로 갈게요. 아! 저기 있다! 고개 이렇게 딱딱 돌리고 오! 오! 얘 내 친구야, 얘! 얘가 막 쳐다봐요. 어머, 안녕? 저 앞에 있어요. 유신, 나무 유신이... 아이, 이 사람 어떻게 이렇게 잘 찾지? 나무 유신이 보는데? 동물이 사람 볼 때 저런 느낌인가? 들켰죠? 네 또 찾는다 나 진짜 나만 찾을지 어떻게 찾는거야 진짜 아 나 메소드 연기 잘하고 있나봐 지금 그쪽에 있을텐데 와 얘네 목욕도 안해 동물도 목욕을 할 줄 아는 동물이죠 음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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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술래한테 나뭇칼을 주는게 나을 것 같아요 때려서 못 잡을 것 같은데 그리고 분신술을 이거 이렇게 하죠 도망자가 분신술 하나씩 있게 어 이거 먹었어 알려줘 나 들켰다 나 들켰다 나 아이템 들었어 이거 누구야 이거 이거 누구야 이거 본인이세요? 네 빨리 튀세요 튀세요 우리 뒤에 있어 뒤에 있어 아 잠깐만 빨리 빨리 나 때리면 엉덩이 엉덩이 아파 제가 쳐줄게요 어 이러면 더 멀리 가요 이거 점프하면서 가면 더 빨리 가요 어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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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양머리 다 난다 아 아 뭐 먹어가지고 아이템 들고 있었어 그 기차 타러 가자 기차 기차 어딨죠? 저기 돼지가 기차 타고 있는데 저기 보니까 저 돼지 뭐지? 저 돼지 저 위에 돼지가 기차를 타고 있는데요 저 돼지 저 돼지도 탈출 중인가? 야옹 오오 정 빠르네 오오오오오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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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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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여기 막 달아 막 달아 걸 막 야옹 둘이서 때려 구해줄게요 구해줄게요 이거 동물학대 아니에요? 어머 어머 구해줄게 내가 일로와이 나쁜놈들아 아 잠깐만 나 죽는다 나 죽는다 나 죽는다 도와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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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야야야야 근데 둘 다 똑같은데, 이거 지금? 아, 잠깐만! 나 죽는다! 아, 나 죽.. 아아! 아, 도와주다 죽었네. 나 살았어, 아직 살았어. 왜 이렇게 길어요, 이렇게? 잠깐만! 빨리 섞여있어. 오, 잠깐만, 나 걸렸어. 아, 잠깐! 때리지마, 때리지마, 때리지마. 아, 죽었어. 아, 실패. 아, 잘한다. 몰이 당했네. 너무하시네, 잔인하다. 양국이가 내버렸네. 오케이, 이렇게 되면은 연습 게임. 근데 제 말 드럽게 안 들어주시니까? 자, 저희가 MC팀 1점 졌고요. 시청자팀 1점. 자, 이번엔 투윤님하고 아, 아쉽다. 투윤님하고 도기님이 동물로 도망가시고 저희 둘이 찾을게요. 네. 세차님이랑 너코님은 다음 게임 때 해주세요. 올라오게 지고. 도기님이랑 투윤님이 숨으시면 됩니다. 가세요. 오, 이쁘게 입으셨다. 저희들은 기다렸다가 숨죠. 세차님이랑 너코님은 저희 위에서 대기해주세요. 아, 조리 씨. 네? 저 이겨야 된다고요. 아, 우리 잘하고 있었는데, 그쵸? 아까 몇 분, 우리 몇 분 버텼어요? 모르겠어요. 방프리지 않을까요? 아, 걸려가지고 몰이 당했어. 어머, 저 슬라임 봐. 막 사람 때리고 다니네. 오케이. 두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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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개. 넷. 이, 얘네 막 구타하네요. 잠시만요. 좋아, 찾을 수 있겠어요? 아, 왠지 좀 티가 날 것 같아요. 이게 아이템 먹으면 동물 상태에도 들고 있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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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때려 막. 아, 그런데 아이템 때문에 걸린 게 아니고, 제가 두리 씨한테 도망가서 강달아 걸리셨어요. 음. 가만히 계셨으면 살았을 텐데. 자, 두리 숨었나요? 스타트하면 되나요? 오케이, 가자. 숨었대요? 갑시다, 네. 뭘로 변신했을까? 뭘로 변신했을까? 둘이 뭔가, 둘이 약간 방풀는 느낌이 나는데. 빨리 따라와요. 이게 저희가 무기가 없어서 혼자서는 못 잡을 거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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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는가 봐, 저거. 뛰는 거 없어요? 소 같은데, 소? 소? 아, 지금 첫 번째 위치 공개해 주시네. 죽었어, 죽었어. 찾고 있어요? 네. 어디 쓸까? 전 반대쪽으로 가고. 어? 저기, 저거 뭔가 달리는 소 발견. 어? 좀 더. 뭔가 황급히, 뭔가에 홀리듯 뛰어갔는데, 소가? 파닥 홀린 놈이죠. 어디 갔지? 여기 막 뛰어가던데? 이런가? 어? 어? 이, 이 돼지가 좀 빠른데? 어? 이건가? 아닌가? 어? 어? 파닥파닥 거리는 게. 아예, 아니네요. 이게 숨어서 봐야 될 것 같아. 숨어서, 뛰어다니, 몰래 도주하는 거를. 네. 이 근처에 있을 것 같은데. 뒤에서 파고. 어? 아, 이거 소가. 그냥 MPC 소들도. 뭐야, 이건가? 아닌데? 아, 고기가 나오네요. 이건가? 아, 여기 냄새가 나는데. 음. 저어서 왠지 이거 수상한데, 이거. 어? 얘 뭐죠? 수영하는 척하는 사람인가? 응. 야이씨. 아, 이거 아닌가? 어, 저 죽어. 죽어. 뭐지? 아, 이거 헷갈리다. 와. 어딨을까? 이거 물에서 어떻게 빠져나가요? 어, 됐다. 스페이스바 꾹 눌러줘요. 어, 수영하고 있길래. 어딨니, 소야? 어, 어딨지? 한 분, 두 분 다 소일까? 다 다른 사람이. 둘 다 소일 것 같은데요? 어, 찾았다, 찾았다. 어, 나무칼. 이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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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다. 어, 뒤에, 이거 잡아요, 그거 잡아. 앞에 오는 거, 앞에 오는 거, 앞에 오는 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바다로 빠졌어. 제가 쫓아야 할 테니까 육지로 가세요, 육지로. 찾았어, 찾았어.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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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제가 숨 쉴려고 지금 네가. 위에 계세요, 위에 계세요. 제가 숨 쉴려고 말할 거거든요? 나 준비돼 있어, 나. 좋아, 좋아. 소머리, 소머리. 나 소고기, 소고기. 그, 그쪽으로. 아, 저기로, 아예 가세요. 지금 여기로 나가잖아. 뒤에, 뒤에, 뒤에. 여기로 가세요, 빨리, 빨리, 빨리. 여기로 갔어? 어, 여깄다, 여깄다. 저기 있다, 저깄다. 저기, 저, 저, 저. 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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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도! 딱 걸렸어, 딱 걸렸어. 아까 우리를 잘도 잡았겠다. 저기서 헤엄치고 있었어. 저기로 간다, 꺾는다, 꺾는다. 제가 쫓아갈게요. 꺾었어, 안 보여. 어, 어, 어! 아! 방금 저기서 뛰는 거 봤는데? 어디 갔지? 어디 갔어? 이쪽에서 뛰는 거 봤는데? 이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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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기있다 저기있다 이거 아닌가? 저거 같은데? 소고기 이거 아닌가? 여기가 맞는 거 같은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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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 잡았어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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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소야 소고기 소고기 도망가는 거 보니까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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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네 저기있다 저기있다 방방 잘 뛰네 보고계세요? 네 잠깐만 저거 왜이렇게 안죽는데? 아유 근육 키웠나봐 엄청 안죽는데요? 잘 안죽는데? 그만간다 아 빨라다 빨라 그만 쫓아가죠 제 놔줄까요? 네 어디서 여기 숨어있어 오케이 잡았다 어? 뭔가 나쁜 놈 같다 나 잡았다 도기님 탈락 오 진짜 사람이었어 투윤님 투윤님만 찾으면 돼요 아까 방생한게 방금 죽은 사람인가요? 네 도기님 물에 빠져있었구나 투윤님 저... 저깄다 저거 같은데? 아냐아냐아냐 아닌가? 어 저거 뛰어가는 애 저기있네 저거 맞네 저저저저저저 저거네 어 나 왜 이렇게 이렇게 뛰냐 좋아 어 방금 꺾었어요 오두막 쪽으로 어디갔어 어디갔어 어 저기가 저기로 가네 여기있다 이거다 이거다 저거다 저거다 다 꼴렸어요 계속 쫓아가요 쫓아가요 어디갔지? 여기서 꺾었어요 지금 여기 어 슬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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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슬라임 슬라임이나 때려 찾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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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이렇게 꺾어서 여기 어디있었는데? 와 왜이렇게 빨라 저거 아니 소원이 왜이렇게 빠르죠? 무빙이 장난이 아닌데? 없어졌어 못찾았어 그러니까 없어졌어 와 왜이렇게 빨라 이거 아닌거같아 아 독있네 저거다 아 나 방금 봤는데 아 나도 봤는데 아깝다 소를 한개씩 다 쳐볼까 어디갔을까 찾고 계세요? 네 아까 여기서 마지막으로 봤는데 없어졌어요 거기서요? 네 아 저도 방금 쫓아가고 있었는데 없어졌습니다 음 음 어디로 갔지? 아 바로 앞에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주신이 고칼로 그리시고 하지만 저에게는 좋은게 있어요 나뭇칼 두리씨 뭐가 있죠? 바로 옵저버 찬스죠 옵저버 찬스 옵저버 찬스? 네 두리씨 팬인 만큼 사랑하는 만큼 보여주세요 주신이시여 바로 보여주시네 오케이 좋아 좋아 이분 이용 좋아 저기 어디야 여기야 여기 아까 거기 여기 괜찮대 괜찮대? 여기 아까 이거 아니야 이거? 여기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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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물 이것물 여기구만 좋아요 소고기의 냄새가 난다 제가 여기 통째로 보고 있을테니까 두리씨가 한번 돌아보세요 소고기 저기 있다 여기 있다 소고기 반대로 오세요 반대로 앞으로 나왔나 보다 이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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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았다 소고기 소고기 어디 어딨죠?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철도 쪽으로 오세요 철도 쪽 철도 쪽 와 왜 이렇게 빨라 쳐서 어 또 도망가는데? 오케이 오케이 막다는 길이구나 반대로 가세요 아니면 반대로 그 물 있는 데 있잖아요 네네 그쪽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이쪽 어 왜 이렇게 빠르지? 어 저기 저기로 온다 네네 가고 있어 가고 있어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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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찹찹찹 썰어서 스테이크 좋아요 좋아요 레어로 하실래요 미디움 레어 정면에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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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후 우후 물러간다 물러간다 나도 빠져 나도 빠져 제가 제가 바깥톡에서 보고 있을게요 어 막 뭐 던져 잡았다 이 소녀석 야아 죽여지 숨 못 쉰다 숨 못 쉰다 우후 일로와 일로와 일로 뭐야 뭐야 얘 지금 계속 이리로 가고 있어요 얘 숨 못 쉬어서 지금 질식사 할 거 같거든요 입사 할 거 같은데요 아 이거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데 아 물먹는 손은 별론데 물속 물속 지금 지금 이제 숨차서 죽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이게 저희 화면에는 잠겨있는 건데 자기 화면에 아마 떠있을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아 나갔다 아 여기 여기 어 뛴다 뛴다 어 잠깐만 어 어디 도망가 쭉쭉쭉쭉쭉쭉 절로 도망가는데 네 지금 제가 쫓아가고 있어요 아니 무슨 소우가 수영을 쟤 왜 저렇게 빠르지 그니까요 발 롤러스케이트들한테 발굽을 갈았나 진짜 빠른데요? 어디 갔어? 어 저기있다 어 1분 뒤 타이바봐 안돼 저기 올라간다 저기 올라간다 저거 같은데? 기찻길 기찻길 어 저기 올라갔다 올라갔다 야 너 거기 떨어지면 무거워서 죽어 어디갔지? 어디있어요? 여기 기찻길로 올라갔는데 아 저기있다 아 저기있다 여기로 다시 내려갔어요 저있다 저있다 다시 다시 그 물 있던 곳으로 물을 좋아하네 다시 물 있던 곳으로 가고있어 어 저기 티네 여기있다 여기있다 물 말고 여기여기여기여기여기여 어 어 어 어 옆으로? 네 거기 좀 멎네 멀어요? 잠시만요 아니면 아예 물쪽으로 가세요 다시 물로 갈거 같은데 언젠간 돌아오겠지? 제가 일단 여기서 지키다가 옆으로 계속 갈게 천천히 가면서 아니 돌아보면서 가면서 오 엄청 빠르네 반대쪽 몰아보세요 와 저거 왜이렇게 빠르지? 약 만들어 먹었나? 광우병 걸렸나봐요 광우병 진짜 너무 빠른데요? 오케이 오케이 물쪽으로 아 타임오버 이쪽으로 올거 같은데 아 끝났어요? 노답이다 저 시청자 진짜 아 여기서 기다리다가 끝났어 너무하네 저 투유는 앞으로 자 어쨌든 또 졌어요 우리 아 어떡해 아 벌칙 벌칙비린데 이거 자 어쨌든 시청자 팀이 다 지켰고요 아 아쉽다 아 잡을 수 있었는데 어우 나 뭐였지? 때름나죠? 아 화나죠? 아쉽네요 화나죠? 화내세요 아 아쉽네요 두리두리 화가나 두리두리 화가 한번 해주세요 아이고 두리두리 화가나 이렇게 해주세요 저 진짜 오늘만 살고 가겠습니다 두리두리 화가나 잘했어 돌아라 몬스터벅 좋았어요 자 이번에는 다른 시청자 팀 바로 넥호님하고 차차님 둘이 팀을 하고 두 분은 저희 가서 대기하세요 아 아쉽네요 근데 진짜 빠르다 유난히 빠른 거 같아 그쵸 뭔가 빠르죠 이번에는 다시 저희 둘이 숨죠 자 도기님하고 투유님 위에서 대기해주시고 저희가 숨을게요 저희가 숨을게요 자 둘이 둘이 대기하세요 네 빨리 이리 오세요 이번에는 저희 뭘로 숨는지 이리로 오세요 이리로 저랑 같이 있읍시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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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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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이 변신하셨나? 아직 저희 변신 안 됐어요 여기서 변신하자 변신 시켜주세요 변신 시켜주세요 저 보여요? 아니요 안 보여요 어? 저 이거 저예요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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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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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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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바뀌었어요? 네 이렇게 바뀌었어요 어? 여기 들어와 보세요 어? 2층 2층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서 있다가 오면은 여기로 괜찮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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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망 보고 있죠? 어? 잠깐만 너무 이거 이거 좀 티 나지 않아요? 여기 옆으로 와 있어요 괜찮은지? 여기 우리 블럭인척 이러고 있죠? 어때요? 블럭인척? 저 블럭 같아요 어? 마중 나가 있는 것 같아요 저 잡아달라고 잡아달라고 마중 나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티 나잖아요 블럭인척 아니 블럭인척 여기 닭들이 밥달라고 모였는데? 이것 봐봐요 어? 어머 콕콕콕콕콕 조아먹으려고 저기 빨리 여기 여기 껴보.. 들어가 봐요 한번 여기요? 블럭인척 좀 왼쪽으로 좀 왼쪽으로 좀 뒤로 더 뒤로 더 뒤로 약간 오른쪽 마우스로 오른쪽으로 어? 괜찮은 것 같은데요? 위화감이 없어 괜찮은데? 제가 여기서 망 보고 있을게요 밑에 오면 바로 제가 밑에 있을게요 여기 있는진 꿈에도 모르겠지? 아 나가죠? 여기 있으면 못 찾을 것 같으니까 이리로 오세요 따라오세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 저기 있어요 뒤에 뒤에 있을 것 같아요 뒤에? 뒤에서 다른 것 찾고 있어요 빨리 빨리 도망 자연스럽게 만약에 사람 오면 점프하고 그냥 제자리 점프 이렇게 저처럼 알았죠? 제자리 점프하라고? 네 만약에 사람 보면 그러다가 때려도 그냥 제자리 점프하고 있어요 왜요? 그렇게 하면 그냥 갈 거야 만약에 계속 때린다 싶으면 도망가고 이리로 오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좋아 엉금엉금 기어갑시다 이게 여기 있는 게 더 잘 숨어지는 것 같아요 색깔이 보호색 응 어 잠깐 멈춰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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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에 아무도 안 오네 저기 올라가면 우리가 뭔가 몸이 겹쳐져가지고 들켜요 저기 위에 있으면 왜 안 오지 아무도? 어? 어? 왜 왜 왜 아니에요 아니에요 소야 소 이리로 오세요 우리 지금 저격 당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어디서 보고 있다가 뛰어오면 어디 갔죠? 저 올라왔어요 아직 저쪽에 있네 이길 수도 있겠는데요? 뭐야 어디 갔어요? 저 뒤에 있어요 이리로 가자 좋아 좋아 저 이겨서 벌칙 꼭 받지 맙시다 네 상 달라고 하죠 상.. 상도 있나요? 없더라고요 요즘은 네 미션은 성공해도 벌칙을 주더라고요 아 그래요? 지난번에 성공을 했더니 네 미션 성공! 이번 미션은 복불복 맛있게 보이면서 어이없지 않나요? 아니 아 이게 바로 상이구나 저번에 미션은 성공했더니 네 미션은 성공이고 복불복 주스로 마실게요 이러면서 복불복 주스 어 나 점프해 점프해 점프하고 있어 제자리 점프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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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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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겠는데 자연스러웠어 네 자연스러웠어요 따라와 따라와 저 뒤에 있어요 이리로 와요 어디 갔지? 저 여기 있어요 이거 레일 설치 좀 해주세요 레일 타고 도망가죠 어 나 레일 있다 하나만 레일 설치 하나 더 해주시면 안 될까요? 어 저기 저기 저 먼저 갈게요 어 이거 뒤에 거 타세요 뒤에 거 저 뒤에 온다 나 뒤에 온다 빨리 탔다 어딨어? 레일 어째어요? 저기 도망가 저예요 그거 어 도망가 도망가 자연스러웠다 안 들켰어요? 네 네 저는 한번 쭉 맵을 둘러볼게요 어?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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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어? 의심한다 의심한다 어 나한테 꽂혔어 아 안돼 잠깐만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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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 꽃 던져서 실험했어 아 먹어지나 안 먹어지나 네 그리고 바로 죽였어요 아 이런 조심하세요 저 사람 영리해요 영리하다 사이코패스의 그런 지능을 가지고 있어 아 죽어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 거 봐 어 불쌍해 제가 여기 3분 뒤 타임 오버 영리하다 도망가 잘 가세요 좋아 좋아 저는 슬라임 고수입니다 제가 저번에도 슬라임을 아주 끝까지 버텼어요 어 지금 저 사람 지금 학살하고 있어요 아 슬라임인 거 깨달았네 깨달았네 깨달았어요 슬라임 다 죽이고 다닌다 그쵸 저는 위치가 아주 저 여기 딱 들어가 있어요 그쵸 되게 빠른데 좋아 좋아 어 어 깜짝이야 어 좋아 노래동산 가고 싶으신가 봐요 자주 타시네요 어 온다 온다 뭐야 어 간다 어 간다 뱀뱀아 이게 작아서 안에 들어가 있어도 안 보여 그러니까요 오오오오오 이러면서 이제 한 번 밑에 떠다니는데요 저 어이구 어이구 아 밑에 떠다니시네 밑에 달려있네요 종종 떠다니 좋아 이쯤에서 내려서 어어 여기 위에 있어야지 어딨지 난 술래를 못 내가 술래를 못 찾겠어요 아까 어 그 근처에 있어 저기 있다 정면승부를 해야겠군 저 사람 좀 세던데 막 첩첩첩 잘 썰어요 잘 썰어요? 네 냄새 맡고 왔어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 사람 아까 그 사람 아니야? 노사람? 낫닝겐?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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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냄새 맡았어 이제 근데 어디 다시 여기서 내리지 뱀뱀아 찾으러 간다 찾으러 갔다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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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방금 저 쫓아와요? 방금 제 시체 앞에 지나갔어요 어 나 쫓아오는 거 같아 쫓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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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다 어 떨어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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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여기 있는데 냄새 맡았어 이제 저기 있다 저기 밑에 나 저기 타고 있는 줄 아나 보네 아 그러네 저거 따라온다 나 타고 있는 줄 아나 봐요 아 다시 올라가는데요? 올라간다 올라가는데 뱀뱀아 어디 갔지? 꽃까지 올라왔어요 오 오 찾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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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잘 찾는다 어 무서워 무서워 정말 시간 얼마 남았죠? 어 막 칼이 누르는 거 봐 난닝겜 어 무서워 왜 이렇게 빠르지 시청자들 나만 느린 거 같아 그니까요 오 오 잘하면 버티겠는데? 그쵸 네 오 이렇게 가깝지? 오 와 이겼다 오 윗 마음 놓고 다시 살 수 있겠어 예 루저 이번에 저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그러죠 자 그러면은 이번에 저희가 찾고 방금 막 뱉는 거 봐 화났어 화났어 아니 이분 똑똑해 막 아이템 매개봐요 막 그쵸 저분이 약간 잘해요 저분이 건축을 진짜 잘하거든요 아 자 이번에는 차차님과 그 니어코님이 숨으시고 저랑 두리 두리 강두리씨가 찾아보도록 할게요 나도 매개보는 거 써먹어봐야겠다 좋은 생각이에요 이게 딱 핸디캡을 이렇게 두죠 3분 정도 지나면 어 위치를 알려주는 걸로 도망가는 사람들 너무 우리한테만 좋은 거 이럴 때 하필이면 지금 그쵸 자 그러면 이번에는 두리씨와 제가 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면은 스타트해주세요 이거 성공하면 2대2니까 벌칙 안 받을 수도 있어요 음 좋아 좋아 좋은 어 닭으로 변신한 거 같은데요 닭? 닭 찾기 힘들텐데 작아서 슬라이밍도 많이 작고 어 오리오리 오리오리 오케이 그러면은 두리두리 오리오리 아자아자 한번 해주세요 제 이름이 가면 왜 그러세요 아 저 두리가 뭔가 정감이 가요 두리두리 오리오리 차차차차 아자아자 두리두리 오리오리 차차차차 아자아자? 네 어렵네 이거 어려워요? 저도 하나 할게요 하나 만들어주세요 같이 화이팅 한번 외치고 찾으러 가죠 빌랑빌랑 오리오리 빌랑빌랑오리 빌랑빌랑 빌랑빌랑 라임이 안 맞잖아요 그러면은 두리두리 오리오리 아 리라인 리라인? 그러면은 빌랑이랑 찾을랑 말랑 잡을랑 말랑 그건 너무 가지 않았어요? 알았어요 자 그러면은 준비됐나요? 네 두리두리 오리오리 차차차차 진짜 알라랄랑 빌랑빌랑 안 돼 시키면 다 하시네 이분 아 진짜 저도 이런 제가 싫어요 어디 계세요? 벌써 찾고 있어요? 네 칼칼로 꼭 닭이니까 저랑 같이 갑시다 닭 잡으러 오케이 이거 이기면은 저희 벌칙 안 받을 수도 있다고요 그니까요 저는 이번에 꼭 찾을 거예요 아 따라와봐요 따라와봐요 어딘지 어딘지 알 것 같아 어딨어요? 저 여기 있는데 아까 그 닭 모여있던 데 있잖아 여기 아까 우리 막 위에서 아래 보던데? 왠지 여기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오 이리 와보세요 빨리 여기서 여기 문을 지키고 계세요 제가 안에서 때리고 있을게요 혹시 막 눈에 띄는 애들 있으면은 네 오 누가 문으로 들어갔어 아 오리에요 오 다 나온다 얘네 뭐야 오늘 복날이라서 제가 잡을 테니까 뭔가 눈에 띄는 오리 있으면 말해주세요 네 하나씩 쳐보고는 있었네 오 이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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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거다 잡았다 오 잡혔어요? 려코님 잡았어요 좋아 이제 차차님만 잡으면 돼 어? 차차님만 잡으면 저희가 2대2 무승부로 할만해요 이제 여긴 없을 것 같고 이렇게 아예 딴 데로 가보자 여기 오리 다 대학살 했네요 오리 청소 한 번 했네 나가죠 그러면 우리 아까 내가 죽었던 데 근처를 돌아보겠습니다 방 안에 들어가 있지는 않겠지? 어디 있을까요? 음 잡으면 바로 저에게 보고를 해주세요 네 알겠나 두리두리 두리두리 알겠다고 봐 알겠다 두리두리 알겠다 두리두리 너와 단 두리 진짜? 너와 단 두리 예 그렇게 두리 예 좋아요 우리 두리두리 여러분 제가 이렇게 살아요 얼마나 밝은 모습이니까 요즘 어? 집에서 뭐하세요? 네? 최근 근황이 어떻게 되세요? 최근 근황이요? 그냥 최근에 이사를 가서 아 이사 가셨어요? 네 저희 멍멍이랑 같이 살고 있어요 아 자취하세요? 네 네 저도 자취하려고 하는데 어 어 이거 우리 느낌이 딱 이거 이건데? 이거 느낌이 따오는데? 이건데? 잠깐 그냥 한번 지켜보죠 쫓아가지 말고 그냥 쫓아만 가보죠 너무 너무 티나는데 이거?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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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겼다 잡았어요 잡았어요 있었잖아요 차차 워드 2대2 후우 아 좀 디나이 갔어 후우 어 다시 후우 2대2니까 마지막 판으로 그럼 이렇게 하죠 시청자 4명이서 찾고 저희 둘이 도망가고 도망가고 이제 5분 동안 힘들겠다 대신 저희한테 분신술 한 번씩 주세요 분신술 한 번씩 쓸 수 있게 저희가 분신술 외치면 분신술 쓰게 콜 어차피 이거 저희가 분리한 싸움이에요 2대4면 근데 바로 눈앞에서 분신하면 아니 근데 퍽 퍼져가지고 누가 누군지 모를까 아 여러 마리 나와요? 네 음 분신술 좋아 좋아 방금 오리 근데 좀 불쌍했다 너무 티나게 걸었어요 이리 오세요 어떻게 피디님 결정해 주세요 어떻게 할까요? 2대4 2대4 저기 계세요 일단 저 따라오시죠 도망가세요 진신 콜 콜 오케이 대신 저희 분신술 한 번씩 꼭 해주세요 자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이리 제 생각에는 네 일단 이거 타고 이거 타고 갑시다 타세요 먼저 오른쪽 오른쪽 가자 헤헤헤헤헤헤헤헤 자리 쓰러졌을래 들어 어디쯤에서 내리지? 레프트 시프트 들어오시면 내려져요 네 이쯤에서 내릴까? 네 좋은 곳이요 저도 내릴게요 좋아 이제 저희 변신시켜주세요 저 뒤에 있어요 뒤에 저는 안 보이나봐요 어 됐다 저 변했어요? 뭐야 나 뭐야 나 너무 큰데? 나 너무 큰데? 오케이 오케이 이대로 아 잠깐 이거 너무 큰데? 아 나 여기 떠야겠다 오케이 이대로 해요 이대로 좋아 대신 분신술 아 이거 너무 큰데? 뭐야 두리씨도 이거에요 네? 저 아니에요 저 동물이에요 이거 두리씨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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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저에요? 맞는 거 같은데? 저한테 와봐요 아 아니네 두리씨 아니네 어 나 너무 큰데? 오케이 뱀뱀아 이거 분신술로 이만한 애들을 다 소화하는 건가요? 아 나 너무 큰데? 어 이렇게 애들 많이 뿌려져있다 이거 좋아 좋아 오오 이거 많이 좀 뿌려놔주세요 위치를 확고로 해놔야겠다 저 다 잡고 있네 좋아 덴벼라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저 슬라임이랑 어 슬라임도 때리니까 조심하세요 제 마음이 폭력적이네요 아 이거 너무 나 걸릴 것 같아 어 저기있어 조심하세요 아 저기있다 아 나 이거 뭐 숨을 수가 없잖아 물로 또 너무 티나는데 나 아 이거 어떡하지? 나 어떡해 앞에 온다 바로 앞에 지나갔어 안되겠다 선공격을 하자 아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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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라 니 뒤로 걸수료 해줘서 야 야 따 따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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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와 잡았어? 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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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와라! 진격의 거인이다! 일로 모였어. 일로 와라 이 자식아! 어 다 저기로 모였다. 다 그걸로 가는데요? 된벼! 지금 2대1 되게 생겼어. 어 쟤 온다. 뛰어! 쟤 또 온다 정면에. 도와줄까요? 쪼어 뽀 쪼어 뽀! 도와줄까? 네 도와줘요 도와줘.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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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신술 분신술 빨리 분신술! 분신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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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죽어 나 죽어. 때려줄게 때려줄게. 분신술 분신술. 도와주다가 죽었어. 분신술 분신술. 아 진짜. 아 오리가 진짜. 죽었어? 아 너무 커다 죽었어요. 아 도와주다가 죽었어. 나 가만히 있으면 그냥 지나가는 건데. 아 다 그래 장사 없네요 역시. 아 아깝네. 저걸 아직도 죽이고 있어. 아 분신술을 너무 늦게 써줬네. 저것 봐요. 엄청 많잖아 이것 봐. 아 저 좀 빨리 써주지 아깝다. 아 나 가만히 있을걸. 아 아깝다. 그냥 죽일걸. 아 이래서 의리가. MC팀 패배. 아 그래도 괜찮아요 감동 받았어요. 의리 있으시네. 전 후회 아니에요. 후회돼요? 아니요 아니요. 아 저도 분신술이 빠다다닥 됐어야 되는데 너무 늦게 돼서 아쉽게. 아 진짜 아쉽다. 자 이렇게 되면 MC팀 패배 됐네요. 자 그럼 오늘 벌칙. 벌칙 항상 자리 저기서 받나요? 벌칙 뭐죠? 이동할까요? 벌칙 여기서 하는 건가요? 네 저희 항상 그쪽에서 했는데. 아 별거 아니겠지. 자 오늘의 벌칙은 뭘까요? 두두두두. 별거 아닐 거예요. 피디님 말만 뻔지르고 계시지. 어. 질소 같은 남자거든요. 질소 같은. 네. 앞쪽으로. 네. 아 진짜. 솔직히. 빼빼로 1cm 남기기? 초면에. 저번에 빼빼로 게임했을 때도 저렇게 몇 센치 있었나요? 2cm. 2cm요? 또 짧아졌잖아요. 아 솔직히 초면에 너무 하시네요 피디님. 1cm면은. 아 미소가. 아니 농담이에요. 아 이분. 이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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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저 정말. 여기에 돈 내고 다니시는 거 아니죠? 아 그 소리 많이 들어요. 그 소리 많이 듣습니다. 아 근데. 누구를 위한 게임인가. 아 저 정말 저 초면에 이러고 싶지 않습니다 피디님. 1cm. 피디님 저 정말 이러고 싶지 않습니다. 피디님 정말 화가 나네요. 아 이거 농담. 저희 나라 욕이. 아 저희 가문의 욕입니다. 아 또 빼빼로 드시고 계세요. 이분은. 아 진짜. 아 제가 이거 절대 다시는 안 하겠다. 이야 저도 있어. 제가 이걸요. 3명이나 해봤어요 3명. 3명이요? 그중에 2명이 남자입니다. 아 4명이나 했다. 그중에 3명이 남자입니다. 또 이렇게 대답하는구나. 빼빼로를 좋아하시나봐요. 피디님이 좋아하세요 개인적으로. 아 근데 이거 이거. 아니 여러분들 시청자분들. 지금은 방송이니까 이렇게 말하지. 카메라 꺼지면 정말 어색해요. 그럼요. 카메라 꺼지면. 아 네. 수고하셨습니다. 괜찮으시죠? 아까 빼빼로. 야 얼마나 그 어색한 걸. 너무 하시네 피디님 진짜. 1cm면 이만큼 남겨되는 거죠? 솔직히 이거. 그만큼 안 남겨주세요. 제가 믿으세요. 초면에 진짜. 까나리 액젓이 나요 이게 나요? 비시 비시 타네요. 비시 비시 타요? 선생님. 아 저 정말 이런 거 하기 싫어합니다. 정말. 제가 정말 이런 거 하기 싫어합니다. 정말 제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벌칙인 걸 어쩌겠습니까. 근데 제 생각에는요. 네. 저희가 미션이 성공했죠? 그럼 미션 성공. 오늘의 미션. 빼빼로 게임 1cm 남기. 또 이래요 분명히. 피디님은 그런 사람이거든요. 왜 그러세요 피디님한테. 악이 많습니다. 아 양치 안 했는데. 아니. 드시는 거잖아요. 아 저기 자막이. 빌랑아 입금. 입금이라뇨. 얼마 내고 다니세요? 저요? 꽤 나쁘지 않게 내고 있어요. 초콜릿. 아 참나 진짜. 되게. 남자친구 없으시죠? 네. 그렇지만. 남자팬 많으실 텐데. 팬 여러분 저는 욕하지 말아주세요. 제발 피디님을 욕해주세요. 이래서 빌랑. 네. 이래서 빌랑인가요 닉네임이? 네 가슴이. 빌랑빌랑. 어떻게 하세요? 가슴이 벌렁벌렁 빌랑빌랑. 아 진짜 그거예요? 네. 그렇대요. 리드해주실래요? 아까 가면 쓰면 달라진다면서요. 야수같은 남자라면서요. 아 제가 나디밤자라. 나디밤. 나 니 밤져요? 저 이런거 정말 쑥스러워하거든요. 저 봐봐요. 저 다른 피디님도 아까 안 보다가 읽어하니까 보러 오잖아요. 아 이거 즐기시는 거잖아요 지금. 일단 무쇠요. 아 어떡해. 방송 끝나고 너무 어색하겠다. 아 오늘 빠르게 집에 가죠. 아 택시 타고 집에 가야겠다. 어디 사세요? 저 인천이요. 아 가까이 사시네. 자 무쇠요. 전 정말 원치가 않습니다. 저 침 뱉을 수도 있어요 근데 참고로. 그것은 말해요. 하다가 웃겨서 팍 하고 뱉을 수도 있어요. 그것은 말해요. 아 이거 맥빵 만져보세요. 띄나요? 들어갑니다. 왜 그런가요? 들어갑니다. 아 진짜 피디님 진짜 짜증난다. 들어갑니다. 네 하세요. 킹뱉이 와요? 여기 왜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으시네요. 네 아니. 그 뭐지? 낯설지가 않으신가봐요 이 벌칙이. 저도 지금 굉장히 긴장해요. 긴장됐어요? 긴장해요. 암니 빠지셨어요? 긴장해요. 긴장하죠? 네. 긴장해요. 뱃뱃게임 처음 하시죠? 아니요. 두 번째요? 응. 누구랑 하셨어요? 둘이요. 네? 누굴요? 누구랑 하셨어요? 덜해지네요. 좀 멀다. 쟤보죠? 머리 어디갔어? 토크하며 빼빼로 게임을 하는. 토크 빼빼로 쇼. 아 진짜 말하면서 먹고 있는데 말하면서. 몇 센치? 어? 뭐야? 1cm 1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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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렸어. 네? 뭘 버려요? 아니요. 아니요. 인성이요. 1cm. 인정? 인정? 1cm예요. 아 많이 먹었다. 정말요? 아 이거 0.5cm인데? 형! 핸드. 아 뭐랍니다. 아 아닙니다. 아 이거 잘하시네요. 오랜만에 이거 맛있네. 아 이거 왜 내려가지? 누구랑 하셨어요? 빼빼로 게임은? 불량님이요? 아 닉네임이 비슷한 분끼리 하네요. 그러게요. 비엘리율. 비엘리율. 그분이랑 하셨어요 이걸? 네. 네 그렇군요. 자. 자. 빼빼로 게임은? 어. 다 저돌적이시네요. 저돌적? 네. 아 저돌적이시네요. 제가 그렇게 확고는 안 먹었어요. 아니요. 확 드셨어요. 빌랑님 되게. 빌랑. 빌랑님 되게 오동오동 잘 드시던데. 토끼처럼. 자 어쨌든 오늘. 새롭게. 어쨌든 저희 강두리씨가. 특별하게 저희 도와주러 오셔서. 저도 정말. 굉장히 개인적으로 감사하고. 정말 재밌었어요. 아니. 제가 더 재밌게 했으니까. 아 재밌으셨어요? 네. 그럼요. 재밌게 하셨으면 저희와. 정말 감사한데. 어땠어요 오늘 어쨌든. 어. 저는 되게 두 시간 동안에. 진짜 시청자분들이랑. 숨바꼭질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빼빼로. 아. 오랜만에 해본. 아주 그냥. 신선했네요. 네. 진짜 재밌는 경험들 많이 하고 갑니다. 아 저. 잊지 못할 거예요. 기회 되면 나중에 또 같이 하면 좋겠어요. 아 재밌었어요 오늘. 잘하시네요 게임. 실력도 좋으시고. 진짜로요? 아 네. 점프맵 성공하셨잖아요. 첫 번째 맵 다. 네. 그럼 잘한 건가요? 네. 잘하시는 거죠.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은 아니고 어쨌든. 둘이 둘이 감사합니다 한번 해주세요. 아 끝까지. 네. 둘은 둘이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시키면 잘해요. 시청자분 중에 저희 항상 같이 참여해주신 분 있는데. GK 리스크님이라고 계시거든요. 네. 아마 누군지 잘 모르실 텐데. 네. 그분이 또 저희 현장 또 찾아와 주셨어요. 아 진짜요? 그래서 GK 리스크님 한번. 모셔보려고 하는데.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키 왜 이렇게 커. 와 키 엄청 크다. 저인인데. 앉아있을 때 몰랐는데. 자 가운데로. 네 이쪽으로 오시죠. 몇 살이세요? 19살이요. 학생. 19살이요? 네 19살이요. 수능 며칠 남았어요? 수능 안 봐요. 그냥 취직으로. 아 취직하러 오셨구나. 아 일자리 구하러 오셨군요. 그 화면 보고 정국에 계신 그. 일자리 찾으신 분께 한마디 하세요. 구인구직 하시는 분께. 구인구직. 아니 여기 와서. 딱히 할 말이 없으니까. 아 본인 스펙. 스펙이요. 음 저는 게임을 잘합니다. 아하. 그리고 술자리 때. 아주 좋은 흥. 흥을 돕게. 아 즐거운 문. 아 그런 스펙이면 어디 회사를 가죠 두리씨. 이런 스펙은. PC방 알바. PC방. 게임을 굉장히 좋아하고. 술자리를 하시고. 어쨌든. 아 저희 항상 참여. 같이 해주시고 계신데. 아 진짜 감사해요. 예. 감사해요. 이게 뭐야. 아 저희 마마 오늘. 민영 누나가 없었는데. 두리씨도 어땠어요. 아 아쉬우시겠네. 아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그래도. 이쁘시니까 뭐. 아 감사합니다. 아 오늘 안 좋냐. 오감하시네요. 아 근데 학교 방학이신가요? 교복이에요? 아니요. 아니 교복 아니고 이거. 산 건데 교복이라고 많이 오해를 받아요. 아 어디서 오셨어요? 사투리 쓰시는 거 같은데. 저 경상남도에서. 아 경상남도에서 왔어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저 사투리에 써봤는데. 아 그래요? 안 어울려요. 아니 아니 이상하시네요. 그래요. 네. 이상해요. 아 경상남도에서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오늘? 네. 오늘요? 네. 원래서 오셨네. 이것 때문에? 네. 그럼 언제 내려가요? 내일이요. 내일이요? 네. 뭐 하다가요 오늘 그럼? 뭐 놀다가. 놀다가 친구가 있어요? 있어요. 아 이거. 있어요. 친구 있어요. 가가가가. 가가가. 이게 2승. 이게 2승. 이거 아세요? 알아요. 알아요. 알아요 알아요. 아 경상남도 어디죠? 진주라고 좀. 아 진주. 아 진주. 알아요. 멀리서 오셨네. 와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주에서. 아 근데 좀 감동이다. 저번에도 제주도 사시는 분이 왔거든요. 아 진짜요? 강큐님이라고. 와 진짜 멀리서 들어오시네. 저희 팬분들 자주 오세요. 저희 마음대로 마인크래프트. 계속. 사랑해 주실거죠? 네. 한마디 해주세요. 저희한테. 좀 정신 차리라고. 음. 민혁은가 좀 괴롭히지 마요. 아하하하. 말투가. 민혁은가. 왜요? 제가 언제 괴롭혔어요? 어? 제가 언제 괴롭혔어요? 맨날 저기도 혼내고 말이야. 내가 언제 혼냈어요? 일부 때 맨날 그러잖아. 아하하하. 꽁타다 오셨어요? 어디서 꽁타다 오셨어요? 아니요. 원래 춤을 이렇게 놀아요. 아 그래요? 재밌으시네요. 취직하시면 아주 흥을 잘 돋궈주시겠네요. 강두리로 삼행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 분 삼행시 좋아하셔. 네. 삼행시 많이 합니다. 아 강. 강하게. 두. 두려움 없이. 오 리. 이쁘네요? 이쁘네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진짜. 아 이 맛에. 내가 이 맛에 삼행시 하지. 자. 자 그럼 빌라님도. 강. 강두리씨. 하하하하. 하기 싫다.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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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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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마. 나는 시키는 것만 잘하지는 못해요. 자 어쨌든. 자 저희 GQ님 와주셔서 진짜 감사드리고요. 저희 앞으로도 계속 마음대로 마인크래프트 많이 많이 참여해주실거죠? 네. 마음대로 마인크래프트 영원히 함께하길 빌고. 강두리씨도 오늘. 함께 계속 해주셨는데. 아 진짜. 재밌었습니다. 아 저도 재밌었어요. 다음에 기회 되면 저랑. 또. 만나죠? 사심 사심. 하하하하. 여기서 만나. 아 이거 보조 MC인가요? 하하하하. 뒤에서 리액션을 잘해주시는데요? 하하하하. 잘하셔. 잘하시네요. 어쨌든 그러면은.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더 하고 싶은 말 없으세요? 어. 저는 근데 오늘 이후로. 마인크래프트를 쭉 계속 할 것 같아요. 아 왜요? 정말 재미있다는 생각을 많이 들어서. 아 나중에 인터넷으로 달라도 따로 만나요 그럼. 네 랜선에서 만나죠. 네 랜선으로 만나죠. 자 어쨌든. 이렇게 강두리씨와 함께. 네. 시청자분 주캐님까지 함께 모셔봤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마음대로 마인크래프트. 재미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두리두리 마음대로 마인크래프트. 영원하라. 이렇게. 시키는 것만 잘해. 두리두리 마인크래프트. 영원하라. 후. 네 안녕하세요. 잘하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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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